숭어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자연산 숭어 경매 중에 있으니까 좀 이따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계속적으로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낙지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시냐면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4마르시 들어가고 있는 3위 특대 먹갈치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두툼한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당 거의 900에서 1kg 전후고요. 그리고 5위 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조파 먹고 먹갈치라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진짜 부드럽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30마르시 들어가는 30미 갑오징어입니다. 어제보다 좀 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좋고요. 뭐랄까 쫄깃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30미 갑오징어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30미 갑오징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봄철인 역시 뭐다? 참돔입니다. 참돔은 봄에 특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 살이 무럭무럭 찌는 식이거든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있는 참돔입니다. 바다의 미녀 참돔이고요. 지금이 가장 포동포동하고 맛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도 굉장히 지금 철입니다. 바라가자미고요. 바라가자미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딱 드시기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4분의 1상자,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미 가자미입니다. 20미 가자미고요. 5마리, 10마리 한 상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미 가자미는 바라보다 큽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거 원하신 분들은 20미 가자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병어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상자에 마음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사시미 병어. 병어는 핵한 가능하고요. 구이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병어 안 좋아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안강망비에서 조업한 사시미 병어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세조개, 대사이즈입니다. 1kg씩 당겨져 있고요. 그리고 홍어입니다. 암치홍어고요. 통으로도 보내드리고 손질 원하시면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질비 별도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만, 완상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태는 이번 주에 끝입니다. 무한해제, 찰감태, 5kg, 10kg 더 일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갈치입니다. 국내산 반건적 갈치포, 20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강고등호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합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쇄 보리굴비입니다. 왕특대 부쇄 보리굴비고요. 중국산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갈치 속젓입니다. 저가 쌈장이라 하죠. 5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젓하고 이렇게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시라면 참돔입니다. 오늘 9초 정도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은 봄에 역시 제철인 거 아시죠? 이때가 이 시기가 가장 살이 무렁무렁 오를 때입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참돔이고요. 이렇게 기타 이제 목포 참조기하고 이렇게 참조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안강망비에서 좁아 참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보증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증어는 오늘 30미 가보증어로 갖고 왔고요. 30미 가보증어 같은 경우는 좀 딱 집에서 드시기 좋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 분들은 30미 가보증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 작은 건데요. 이렇게 작은 거는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실치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막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갈치가 아주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자미가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가자미하고 가보증하고 참돔은 봄에 드셔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봄에 제철인 생선이다 보니까 살이 무럭무럭 올라요. 왜 그 특히 참돔 같은 경우는 볶고 필 때 먹는 참돔이 왜 맛있냐면 살이 가장 많이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를 때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보증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증어도 살이 이제 무럭무럭 오를 때 때문에 겨울보다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철 생선 같은 드시는 이유가 살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철 생선을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철 생선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삼심이 가보증어, 참돔, 가자미 이렇게 다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철 생선이다 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